네, 안젤리카의 작품이 세계인의 편견을 해소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3차원의 입체적인 물건을 원하는 대로 만들어내는 3D 프린터. 기술이 발달하면서 작은 도구 제작에서 의료 분야에 이르기까지 점점 많은 분야로 활용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요즘은 이 3D 프린터가 시각장애인들의 추억도 찾아준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함께 보시죠. 점점 새로운 것, 점점 편리한 것을 찾는 요즘, 그에 따라 과학도 날로 발전하고 있죠. 그 기술의 한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3D 프린터인데요. 이 3D 프린터가 추억을 일깨울 수 있다면 어떠신가요? 우리는 많은 것들을 통해 추억을 떠올리죠. 여행지에서 만난 사람들, 매일매일 쓰는 일기장, 그리고 사진들. 사진을 통해 우리의 기억은 더욱 진해지고 생생해집니다. 하지만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에겐 사진은 그저 한 장의 종이에 불과하겠죠. 여기 볼 수도, 들을 수도 없는 사진작가 브랜든이 있습니다. 그는 20년 동안 사진을 찍어왔지만 단 한 번도 그것을 볼 수는 없었습니다. 또 다른 시각장애인인 메리첼은 행복했던 순간들을 기억하지만 점차 잊혀져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시각장애인들에게는 볼 수도, 만질 수도 없는 기억인 사진. 이런 그들을 도와준 건 바로 3D 프린터였습니다. 브랜든이 촬영한 사진부터 시각장애인들이 기억하는 행복한 순간의 사진을 3D 프린터를 통해 입체화한 건데요. 그야말로 만질 수 있는 사진이 탄생한 겁니다. 과학의 발달이 추억을 선물한 셈이죠. 사람과 기술의 공감 우린 이 기술을 통해 더욱 많은 세상을 만나게 될 겁니다. 앞으로 세상과 소통하기 위해 지금 여러분은 어떤 추억을 만들고 계신가요?